한국 조선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산업적 볼륨을 키울 수 있었던 분야 중 하나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와 수출이었습니다. 대당 3천억 원을 호가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인데다 기술적 고난도로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한국 조선의 입지는 한 단계 이상 올라섰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난 18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한국의 500번째 LNG 운반선 명명식이 열렸습니다. 오리온 스피릿으로 명명된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해 그 의미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LNG 운반선 제조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최강국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LNG 운반선 680척 중 70% 이상이 한국에서 건조한 배입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단 9개 국가에서만 건조한 사례가 있을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데요. 지금도 한국에서 건조가 진행되는 배들이 256척에 달합니다. 한국이 94년 처음 LNG 운반선을 건조해 바다에 띄운 이후 30년 만에 완성된 500번째 배 오리온 스피릿호는 미국 JP모건의 인도될 선박입니다. 한국이 지금 LNG 운반선 건조에 있어서 세계 최강국의 위치에 올랐지만 그 출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40년 전인 1984년 인도네시아로부터 처음으로 LNG를 수입했습니다.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의 위기를 느꼈고 가스는 원유에 비해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어 지정학적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가스를 수출하는 인도네시아는 LNG 운반선을 보유하지 않아 임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우리가 LNG를 많이 수입할 테니 빌리지 말고 하나 만들어서 운반하자. 그리고 한국 조선사가 만든 LNG선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LNG선 건조 경험이 전무해 인도네시아도 선뜻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한국 가스공사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한 번도 LNG 운반선 건조 실적이 없는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94년 현대 유토피아라는 한국의 첫 LNG 운반선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만약 당시 가스 수입 업무를 담당했던 가스공사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LNG 운반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외국의 배를 임대해 사용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더라면 지금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을 평정한 한국 조선의 운명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만들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이후 실무자들의 안목, 조선업계의 부단한 노력,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어우러졌기에 94년 첫 번째 LNG 운반선 현대 유토피아 이후 30년 만에 500번째 운반선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조선은 LNG 운반선은 물론 쇠빙 LNG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등으로 기술력을 뻗어나가는 명실상부한 조선 강국이 됐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